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벤츠 2300 4매틱 AMG 라인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20년식 주행거리는 26,000km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러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쪽 스톤칩 전혀 보이지 않고요 본래쪽도 살펴보시면 본래쪽 관리상태 좋아 보이네요 다음으로 범퍼쪽 전방센서 전방 카메라 있습니다 컨디션도 쭉 살펴보신 후에 측면 힐 컨디션 생활기수 없는 상태고요 제로 마쳤습니다 5.84로 거의 70% 가까이 남은 거 확인했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도어 쪽 볼게요 도어 쪽에 문국 전혀 보이지 않고요 이열 힐 컨디션 생활기수 아주 살짝 있는데요 많이 티나지 않습니다 뒤쪽 제로 마쳤고요 5.42로 65% 이상 남았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센서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깨끗하게 유지 잘 해주셨고요 2열 폴딩 가능하시고요 이 차량 전동 트렁크입니다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수 확인 부탁드리고요 도어 쪽 보실게요 문국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축방 입구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링크 쪽에 생활기수 확인 부탁드릴게요 타이어는 피랄리입니다 실내 옵션 볼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먼저 보시면 베이지 시트 화사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 컨디션 좋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메모리 시트 열선 통통 시트 있고 보메스터 오디오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26,337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뒤쪽에 전동 핸들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패드 시프트 어데티브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 프리 이용 가능하시고 핸들 왼편에는 차선 히탈 방지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앞쪽에는 HUD 작동 잘 되는 것도 확인했고요 다음으로 위쪽 볼게요 썬루프도 작동 잘 됩니다 시행 눈밀러 있고 정품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안전한 운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안드로이드 내비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정품 내비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잘 되고요 전방 카메라 역시도 작동 잘 되고요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컵홀더 두 개 마련되어 있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 이용 가능하시고요 보시면 오토 스탑 버튼 있습니다 주행 모드 조절도 이용 가능하시고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오고 있고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넓고요 시각잭으로 충전도 이용 가능하시고 가운데 컵홀더 두 개 수납 공간 있습니다 시트 볼게요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아 보이고 카시트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뒷자리도 열선 시트 있습니다 엔진 눈 볼게요 엔진 눈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좀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유 전혀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1.5입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좌측 편마마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마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이 차량 아래쪽에 언더 커버를 못 보여드리는 부분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타이어 편마마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마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벤츠 E300 4매틱 AMG 라인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가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